강서구만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강서로와 등촌로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간판들이 개선된 업소는 모두 332개로 업주 의견과 디자인 전문가 심의를 거쳐 깔끔하고 특색있는 LED 간판으로 설치됐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 참여와 협조가 중요했던 만큼 건물주와 점포주, 주민대표를 선정해 간판 개선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건물주와 입주 업체들에게 사업 추진 절차와 지원사항 등을 안내하고 업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거리 미간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공항대로를 시작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